천하대 릿지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리를 다친 거에요? 다리 무릎 10자인데 나가보잖아. 아 10자인데? 그러니까 이런 낭떠러지는 데서는 조심해야 돼.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가면 안돼. 순간적으로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몸 딱 돌다가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것도 약간 물을 모으고 있었다고. 보수비가 살짝 와서요. 바위에 사진 찍으려고 너무 가까이 가면 안돼. 그렇게 두는 사람 있잖아. 사진 찍다가 잠깐 더더더 하다가. 이렇게 저한테 눈을 보임을 내는 육척으로는 뭐지? 그럼 나 좀 더 따라해 보세요. 제가 바로 어디에 찍히는 거야? 이렇게 한 번 더 가까이 오고 있어요. 정선 지방인데요 와 공기 참 좋습니다 들리시죠 물소리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펜 따르게 하지 마십니다 안녕하세요 산에 왔습니다 바람도 불고 계곡의 물소리가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오늘은 한 1400곳이 되는 좀 높은 곳에 왔는데요 출발하는 곳에서 정상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주로 여기는 이제 겨울에 눈 내릴 때 많이들 오시는데요 눈이 내리지 않는 여름에는 어떤가 싶어서 또 사녀들과 함께 나섰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올라가시죠 표지기는 왜 달고 있어요? 아 이게 등산로 생태보건로에 붙어 놔 가지고 계속 생태보건로 다니면서 망가뜨릴까봐 원래 등산로 옮겨 달고 있습니다 표지기는 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 이게 지저분해 보이고 뭐 좀 찬반이 있지만 정말 길이 있고 깊은 산속에서는 정말 도움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좀 필요악 같은 겁니다 필요악 좀 전에 표지기가 생태보건지역이 있어 가지고 떼서 이쪽을 옮겼습니다 길이 정말 아 이런 길 진짜 좋아하거든요 와 여기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역시 강원도는 눈이 내려도 멋있지만 또 이렇게 비가 좀 내리는 여름 이 시기에 와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형이 바뀌었어요 이제 바닥에 돌이 상당히 많네요 아 계단이 예쁘게 아주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돌멩이로 계단을 쌓으니까 올라가는데도 정겹고 좋네요 아 이제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오 예쁜 꽃이다 꽃이 예쁘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수수꽃다리 수수꽃다리가 아주 예쁘게 폈습니다 이건 미역줄기나무 꽃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전망 좋고 시원하고 좋네요 아 역시 강원도 산은 해발고도가 천 미터 이상 되는 산들은 아 여름에 와도 역시 시원하고 또 비오면 좀 춥겠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올라오면서 좀 힘들었는데 피로가 싹 풀립니다 이 맛에 사냥한 겁니다 정상에 좀 올라오면 좀 힘들긴 했어도 시원하고 풍광도 멋지게 터지기 때문에 기분 좋습니다 확실히 천 미터 이상 올라오니까 풍광이 좀 다르고 자라는 식물도 다르고 공기도 시원하고 상쾌하고 매우 좋습니다 지난번에 찐득이를 만나가지고 놀랐었는데 오늘은 찐득이를 한 마디도 못 만났어요 아직까지는 여름엔 정말 찐득이를 조심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새꽃입니다 올해 첫 박새꽃을 보네요 70년부터 작은 식물량 오를č 오를č 오나 쪽 오리 오를č 오를 오를č 오로 오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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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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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